여기서 완인상득이란 말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사자성어가 완물상지입니다. 물건에 지나치게 빠지면 본뜻을 잃어버린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 있겠나? 뭔 일이 안 있겠나? 이런 시대 상황을 아주 잘 담아낸 멋진 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자 중앙일보에는 정말 잘 쓴 한 편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훈범 대기자의 글입니다. 끝이 멀지 않았다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짧은 해설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뭐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훈범 대기자의 칼럼입니다. 완인상득이란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지나치게 빠지면 본뜻을 잃어버린다는 뜻이다. 여기서 덕이란 것은 개인으로서의 덕성, 즉 뭐뭐다움을 의미한다. 군주가 신하한테 빠지면 군주다움을 잃어버리고, 신하가 군주에게 빠지면 신하다움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다. 여기서 완인상득이란 말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사자성어가 완물상지입니다. 물건에 지나치게 빠지면 본뜻을 잃어버린다. 어떤 사람이 취미에 넘어 빠져가지고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는 경우도 많죠. 어떤 지도자가 사람에게 빠져서, 또 어떤 사람이 지도자에게 빠져가지고 불법에 절여서 나중에 쇠고랑을 차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 빠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훈범 대기자의 주장입니다. 고대 중국의 주나라 무항의 동생이자 신하였던 자가 소공이다. 무항의 언나라 주황을 매라고 세상을 바로잡자. 사방에서 축하 인사를 전해왔다. 이 가운데 오늘날 티벳 이때 있던 연하라에서 사자처럼 갈기가 있는 커다란 개를 선물로 보냈다. 요즘 애견인들이 티벳한 마스티프라고 부르는 개의 일종이다. 무항이 신개하며 개하고 노는 시간이 길어지자 소공이 지적하며 한 말이 바로 완인상득, 완물상지다. 서경 여우 편에 나오는 얘기다. 연하라 개 편에 나오는 이야기단 것입니다. 개를 두고 말하면서 또 소공은 완물보다도 완인을 앞시웠고 완인의 폐가 완물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 정도도 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젊은 날은 물론이고 가정을 갖고 난 다음에도 연인에 빠져서 신세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시작하는 작은 취미, 노름과 같은 것에 빠져서 삶 전체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살면서 중독성을 지닌, 중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멀리해야 되고 가까이 하더라도 적당한 손에서 스스로 멈추어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 다음을 잃어버린 것은 정말 위험한데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된다. 유흥범태 기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진 부하에 빠져 대통령 다음을 잃어버렸다. 스스로 온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거부하고 지지자들의 품모로 파고들었다. 많은 국민이 그 잘난 부하로부터 받은 상처와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하의 낙마만 가슴 아파했다.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진 빚을 생각하지도 못했다. 더하고 덜할 필요가 없이 잘성 칼럼입니다. 또 유흥범 대기자는 대통령이 다음을 잃어버린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또 관운이 없었던 옛 친구에 빠져 대통령 다음을 다시 잃었다. 그 친구의 시장 당선이 소원이라고 공공연히 외쳤다. 그러자 그의 비서들도 상관에 빠져 부하다움을 잃었다. 그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서 일심동체로 뛰었다. 당내 후보 경쟁자를 매수해 출마를 포기시켰고 전임 시장에 대해 경찰에 하명수사를 시켰으며 선거 공략 수립까지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갖 취약한 짓을 다하고 다니다. 구속된 인물을 자기 편이라고 내부 감찰을 막기까지 했다. 더하고 덜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한 번의 대통령 다음을 잃은 사례를 이훈범 대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와 옥죄어오자 대통령은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인사로 또다시 대통령 다음을 잃어버렸다. 대통령이 대통령 다음을 잃어버리고 부모가 부모 다음을 잃어버리고 군인이 군인 다음을 잃어버린 것이 모든 위기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된다. 네번째입니다. 윗사람이 다음을 잃어버리면 아랫사람들도 다음을 잃어버리게 마련이다. 이훈범 대기자의 주장입니다. 부하다옴을 잃은 마름들은 주인 행세를 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를 무시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신임 법무부 장관 역시 임명권자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장관다옴을 잃었다. 잘려나간 자리에 새로 올라선 검사들도 임명권자에 빠져서 검사다옴을 잃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본련의 자리 대신에 피의자를 변호하는 자리에 섰다. 여당은 여당다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마지막 다섯번째입니다. 다음의 상실. 그 것은 명확하다. 뚜렷하다. 이훈범 대기자의 주장입니다. 이런 조직이, 이런 행정부가, 이런 정권이 오래 갈 수 없다. 오래 가서도 안된다. 나라 꼴이 뭐가 되겠냐. 소공은 공휴일계. 저 큰 산을 쌌는데 한 삼태기의 흥망 모자라도 허물어지고 만다. 지금은 위에서 아래까지 각자가 삼태기, 그것도 술술 새는 것을 매고 제 방향으로 뛰고 있으니 산이 될 리가 만무하다. 그렇게 오래 뛸 수는 없다. 끝이 보인다. 끝이 멀지 않았다. 이훈범 대기자의 아주 잘 쓴 그런 칼럼입니다. 대통령답다. 장관답다. 지검장답다. 법무차관답다. 법무부답다. 이런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는 시대입니다. 뭐뭐다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타인에게, 시대에게 던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댓글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2월 3일 날 보수의 분열, 비극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보시고 이춘웅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 분열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으로서는 자유통일당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공병호TV의 여론조사를 보면 76% 정도가 지금 분열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자유우파 진영이 단결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8,4%는 지금의 분열이 계속해서 분열로 이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였습니다. 김문수당, 자유통일당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26년간 몸담고 있던 자유한국당을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분당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분열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자유통일당을 만드신 분들이 궁극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우파 진영의 후보 단일화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은 분열이지만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고 한 댓글을 대한민국 만세님이란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보수 유튜브들 가운데 한 80% 정도가 자유통일당 창당을 분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물리적인 분열에 해당하죠. 분당이니까. 그러나 앞으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보수진영이 단일후보를 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더 소망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그런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는가는 지켜봐야 될 것을 봅니다. 이춘홍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질문이나 댓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문의할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밝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시사 문제는 공병호 TV를 이용하시고 또 자기의 성장, 자기 개발, 또 자기 경영, 자기 관리 이런 분야에서는 공병호의 자기 경영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게 공병호 자기 경영을 권유하셔서 좀 더 씩씩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